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오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은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 준비를 하실 시간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늘도 아침 뉴스와 지금 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의 탑뉴스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월요일부터 어쩌죠? 한국은 물론 화요일이지만 한국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요. FBI 본부도 있고 하는 그 페어팩스 카운티가 지역구인 한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한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스태프 한 명, 보좌관 한 명과 첫 출근을 한 인턴을 때렸습니다. 그 야구방망이로. 물론 그 용의자 지금 체포가 됐는데요. 의원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보좌관에 그리고 인턴에 옆구리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든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물론 미국의 435명밖에 되지 않는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가서 하원의원을 찾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서 얼마나 미국이 지금 위험한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점점 더 폭력적이 돼가는 미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리도 부수고 컴퓨터도 부수고 했답니다.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넨세펠로스의 하원의장이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남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편 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도 올해 2월 달에도 역시 연방 민주당 의원인데 워싱턴 D.C. 아파트먼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목을 잡았다고 하던가요? 그 당시에 아무튼 공격을 당했습니다. 턱도 맞았다고 하고 다행히도 여자 의원이었는데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로 공격자를 물리쳤다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무척 마음속에 있었던 폭력적인 면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성악이 있고 성선이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악을 행동으로 직접 드러낸다.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 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방 때려 눕혀서 다쳐도 내가 다 변호 비용 물어주겠다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말로서 지금으로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도는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조차 동의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 있는 미국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미국이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폭력 사태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치인들 정치인들의 보좌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의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대표도 의사당에 경찰이 있으니까 더욱더 의원들의 안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의사당 경찰돼서 뭔가 위협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요. 2022년도 지난해에 7,501건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7,501건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좀 디프레스 되는 그런 뉴스였고요. 아침은 아니지만 지금 오후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뉴스는 지금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국경을 그동안 쭉 닫아서 몇백만 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가 남부 국경 난민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공중보건 이런 이름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타이틀 42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민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그 이유로 삼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끝내버리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막 소송 들어가고 하니까 끝내지 못했다가 끝냈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이민자들을 들어오기 힘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팬데믹이 끝나면서 연방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다 해쳐하면서 이것도 같이 해쳐지는 건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야지 되잖아요. 오히려 지난주보다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해쳐지기 전에 이제 이게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게 하는 행정부 측에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하루에 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했다면 지금도 줄 서 있는 사람은 웬만큼 되지만 5천 명, 4천 명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조금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멕시코와도 다 이제 협상 같은 것을 해서 멕시코를 통해야 멕시코하고 미국이 딱 국경이 미국이 북쪽, 멕시코가 남쪽 그 밑에 쭉 있잖아요. 뭐 콜롬비아, 온드라스, 페루, 과테말라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과도 연락을 딱 취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지난 사흘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오시는 분들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멕시코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콜롬비아라든가, 온드라스라든가, 페루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격 없이 오면은 5년 동안 앞으로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 같은 조치 등이 발표되고 나서 일단은 괜찮지만 미국은 신경 써야 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바깥에서 전쟁 치르죠. 그래도 미국이 좋다고 남쪽에서 미국에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죠. 무슨 또 연방맥 올리는 채무 상한선을 안 올려줘서 문제가 되죠. 게다가 총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낙태 같은 것은 사실은 안 일어났어도 되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너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채무 상한선, 넷셀링이라고도 하고 빚 빚이라는 뜻에요. 리밋이라고도 하는데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히로시마 가고 바이든 대통령도 히로시마 가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선가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 뉴스에서 누군가가 한국말로 뉴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뉴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런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또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면서 한국은 G7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은 G7이고요. 역시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 미국, 일본이 얽힌 이슈를 따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채무 상한선을 올리기를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과 협상을 하는데 하루밖에 없는데 지금 1월 달에 미국의 빚이 31조 4천억 달러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려주지 않으면 6월 1일이 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세계의 금융계가 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빚을 이거는 법으로 정해놔서 과거에 이제 이 정도까지만 빚을 미국이 빌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안 올려주면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국립공원도 다 닫아야지 되고요. 연방 공무원이신 분들은 한국분들도 본국 못 받으시고 1일이면 소셜 스태피티 연금 탁탁 나와서 참 효자가 따로 없네 하시는 그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미국은 한 번도 장기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옵션은 뭐 옵션은 글쎄요.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는 뒷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 쓴다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민주당은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선하게 행해야지 된다. 그 선하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는 최소한 누군가가 배를 곪으면 그 배를 채워줄 수는 있어야지 된다. 공화당은 그런 저런 거 투마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서로 입장이 다른 거고 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최악은 뭐 세계적인 금융 혼란이고 저도 뉴스에서 다시 뭐 자주 전해드리지 않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동안 또 한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주말 이제 어제 어머니 날 잘 지내셨어요.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어머니 날도 지났는데 메모리얼 데이가 27일 그 주죠. 올해는 현충일 같은 거죠. 한복일. 그런데 이건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끝나고 나온 얘기인데 메모리얼 데이 여행객은 미국으로서는 아 얼마나 붐빌까 뭐 여행 그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지 되는 그런 면이죠. AAA가 조사를 했는데 비행기 여행객이 340만 명 지난해에 305만 명보다 11% 늘어났네요. 그리고 2019년보다 5.4%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겁니다. 이제 말이 되면은 예상하기를 그러면 2019년은 팬데믹 직전의 해잖아요. 2020년 초부터였으니까 아 여행업계는 요즘 그 항공기 티켓값이 아주 비싼데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항공여행은 항공여행의 경우는 그에 비해서 자동차 여행은 뭐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여전히 2019년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비행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막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못 탔습니다. 그러나 여행 다른 주로 가고 아이들 대학 가고 취직해 있는 아이들 보로도 가고 뭐 그 자녀분들이 어머님들 보로 아버님들 보로도 오시고도 하겠지만 애인들도 만나고요. 물론 그렇기도 했겠지만 비행기는 못했어도 자동차로는 좀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비행기 여행객이 더 늘어났구나 더 못해본 것을 이제 해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고요. 다행이네요. 개솔린 값은 1년 전에 비해서 30%가 줄어들어서 현재 언리디드 그 레귤러 개솔린 값이 지난해에 갤런당 5달러에서 현재는 3달러 53센트라는 아침에 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개솔린 값은 한 반 정도가 원유값에 좌우되는데 미국 뭐 텍사스유 서브 텍사스유가 지금 갤런당 한 70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최고 때보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개솔린 값은 다행히 내려갔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바이스라는 V-I-C-E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갔었을 때 우리가 주희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나중에 했는데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 위원장과 농구 얘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때 촬영을 해서 보도를 했던 매체가 바이스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 바이스가 1994년부터 시작했네요. 하기는 그때는 텔레비전 이런 타입은 아니었고 잡지였습니다. 조금 신세대 그러다가 이제 화면으로 카메라로 모든 것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건 차세대 디지털 어떤 매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파산 신청한다 한다 하더니 차세대 디지털 저널리즘의 선두주자가 파산 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무슨 소로스 펀드라든가 모노 캐피털 이런 여러 회사가 자산을 사서 또 거기에 손해도 안고 10억 달러 정도 2억 5천만 달러 정도 2억 2천 5백만 달러에 사고 손해도 안고 해서 앞으로 뭐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하는데 한때는 이 가치가 57억 달러까지 갔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천 5백만 달러에 팔았잖아요. 디즈니도 관심이 있었고요. 21st century 박스사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뒤에는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바이스도 해서 에미상도 받았었어요. 뭐 바이스뉴스도 하고 나중에서 뭐 바이스뉴스 투나잇 해서 했었거든요. 알고 전 불통령도 초기에 관여를 많이 했었고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데니스 로드맨 같은 사람과 함께 북한에 가서 북한 쫙 북한에 대해서 이 바이스가 찍어온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투자 많이 하면 뭐합니까 디즈니가 그리고 또 무슨 21st century 박스가 투자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모든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는 소비자가 돈을 벌어주는 게 벌어주는 거지 투자를 아무리 아무리 많이 끌고 와도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 이윤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윤 조금 나는 것은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투자를 해야지 되니까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인데 지금부터 미국은 태국과 이 터키를 몇 주일 동안 조금 볼 겁니다. 터키는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5년을 더 집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5월 28일에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금으로서는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에르도안이 결선에서는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를 가져간 채 3의 인물이 뭐 크루도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에르도안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르도안이 물러나고 러시아도 힘을 뺄 수 있고 왜냐하면 에르도안과 푸틴이 친하니까 그런 걸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에는 못 미쳤어도 터키의 국민들도 더 이상은 독재 싫다고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고요. 태국의 경우도 42살에 군부가 아닌 아주 정말 대단한 개혁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 보면 저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지 하지만 군부가 상원을 지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세계는 터키도 변화를 원하고 좀 민주주의 방식으로 또 태국도 그런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화를 원하고 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워낙에 군사 쿠데타가 많았던 국가지만 12번 다슨 됐지만 이번에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42살에 제가 이름을 못 외웁니다. 개혁자가 아주 교활한 정치에 있어서의 검증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태국에서도 공부하고 어렸을 땐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하고 하버드도 나오고 MIT도 나오고 비즈니스다 공공정책이다 공부를 무척 많이 했는데 어쨌든 차세대의 또 아시아에서의 그런 막 군화로 국민들을 짓밟던 그런 국가에서 학생들이 막 봉기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미국은 지금 터키와 태국의 선거와 선거 결과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제 보다 더 미국적인 것이 듣고 싶으시면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이미 올려놓은지 몇 시간 됐으니까 한번 다른 일 하시면서 틀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예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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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